아빠? 아빠한테 와 봐 야 우리 아들이 너무 커가지고 자전거가 이제 코딱지 말이잖아 균형 잡기 힘들어졌지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아빠가 6살 때 생일 선물이었는데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엄청 컸구나 나 저걸 어떻게 하니? 좀 브레이크 안 잡아야겠나? 왜 이렇게 잡아야지 미니마이크 그랬네요 진짜로 16인치 올리라 그랬네 아빠가 더 천천히 가봐 가 봐 너무 작아지니까 균형 잡기가 힘들어졌어 가자 상상해봐 슈퍼문 슈퍼문? 슈퍼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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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고 문망그레고 슈퍼문 얼리라이더가 이렇게 작아질 줄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